10편 130편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B adapt for a pair of four, five, five, eight, three,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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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eight, yet En तень your sont incom킨 centre, 31, 32, 31, 31, 31, 31, 32, 31, 32, 31, 32, 32, 32, 32, 32, 32, 32, 32, 33, 33, 32, 31, 32, 33, 32, 33, 33.